자, 이제 메인 이벤트 갑니다, 메인 이벤트. 박정우 출발합니다. 자, 300을 향해 갑니다. 300을 향해 출발합니다. 박정우, 300. 오케이. 와, 스피드 갑니다. 빨라요.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박정우가 300만 원짜리 캐시몰을 향해 갑니다. 어, 이제... 어, 300 가는 것 같아. 자, 이 거리가 3m입니다. 끈지 말면 돼. 3m, 2m, 3m. 3m, 3m. 박정우. 성공하십니다. 박정우 성공. 박정우 하는군요. 박정우 승부수 띄우나요? 박정우 승부. 자, 박정우 승부. 박정우 승부. 박정우 승부. 승부 승부. 박정우 승부.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갔나 봐. 나이스. 거의 3m를 날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험난합니다. 천천히. 저 게임은 20초야.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벌써 세 번째 경기라 다들 많이 지친 상태라서 제가 책임지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박종욱. 300마름짜리 살리느냐, 박종욱. 300마름짜리 살리느냐, 박종욱. 살리느냐, 박종욱. 박종욱 실패합니다. 박종욱 실패합니다. 다른 팀에게는 지금 미소가 짓고 있어.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인 박종욱. 괜찮아, 좀 길지?